스포츠 뉴스입니다.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코로나 19로 인해 야구장에 올 수 없는 팬들을 위해 유니폼 퍼포먼스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. 롯데는 오는 8일에서 10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SK 와이번스와의 2020 시즌 홈 개막전을 맞아 외야 좌석에 유니폼을 전시해 선수단과 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연출하기로 했습니다. 참가 접수 기간은 오는 7일까지로 발생한 수입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결식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.